안녕하세요. 티어라입니다. 저희 작년에 부산 갔던 거 기억나세요? 네, 저희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투자돼서 갔었잖아요. 그때 라인업이 굉장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열린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. 아 진짜요? 저희가 작년에 부산 가서 팬들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 좋았는데 이번에도 가면 안 될까요? 마침 이번 연도에도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려 열흘간 펼쳐진다고 합니다. 오 저 그러면 이번에 가면 셰프님들이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꼭 먹고 올 겁니다. 진짜 다이어트 생각 안 하고 먹을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. 에이 세상에 그 음자가 어딨어요. 셰프님들께 역도 표지 한번 띄워주세요. 그럴까요? 내 이름은 은정이, 셰프님 한입원. 셰프님 한입원. 나이 먹고 뭐하는 거야? 저희 티아라도 2017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식탁에 놀러 가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티아라였습니다. 동산에 가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